안녕하세요. 아트서랍입니다. 여기 햇님을 담고 싶은 노란 해바라기가 피고 있어요. 아트서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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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느 날 꽃씨가 날아와 옆에도 그 옆에도 친구 꽃들이 피었네요. 노란색 해바라기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것 같아요. 해바라기 꽃을 바라보고 있으면 마음이 따뜻해져요. 아트서랍 아트서랍 노란 꽃이 날리는 모습을 상상해 봤어요. 아트서랍 노는 노란색은 밝고 생기있고 쾌활한 느낌을 준다네요. 노란색은 심리적으로 자신감과 낙천적인 태도를 갖게 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도록 도움을 주는 색이라고 합니다. 노란색은 아이들의 색이기도 하고 어린 추억을 생각나기도 합니다. 해바라기 꽃은 차로 마시고 줄기는 약용으로 쓰이고 씨앗은 혈관 청소를 해주며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어주고 뇌경색, 뇌졸중, 동맥경화 예방 등에 좋다고도 합니다. 단지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조심해야 한다고 하네요. 피부 미용에도 좋다고 하고 피부 미용에도 좋다고 하고 피부 미용에도 좋다고 하고 행복지수를 높여주는 성분이 들어 있다고 하네요. 버릴 것 하나 없는 해바라기꽃이 꽃말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을 존경합니다. 기다림, 프라이드 등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해바라기꽃밭의 어린 남매를 그려보았어요. 여름꽃의 상징인 해바라기가 조금씩 피는 계절이 왔네요.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해바라기꽃처럼 환한 날들이기를 기원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